많이 걱정했어 이제 내가 너 지킬거야 비폭해인은 좀 외로웠겠네 우리 혜인이 독일 있을 때 직접 팔로우를 해줬어요 범행 시간대에 운행한 버스 블랙박스도 조사해주세요 어떻게든 곤란하게 윤은성 일당이 이종은 때 투자 사기를 저질렀다는 걸 입증할 만한 자료입니다 가슴이 좀 막 두근두근거리고 마지막까지 내가 잊고 싶지 않은 이름이야 혜인아! 우린 또 만날거야 난 안 지치고 네 옆에 있을 거니까